assalamu alaikum 맛있습니다 아직도라이스크림 상당히 맑고 이 정도면은 맛보기 이게 너무 맛있을때 소스 고소하고 달달한 맛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우 토포트 와우 너무 맛있어 치즈볼 흑미를 좋아해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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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.. 음.. 고춧가루 쇠콜리 캐스피에 콜라빼띠 페리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고춧가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우 고춧가루 잘 먹어야겠다 잘 먹으면 좋겠다 잘 먹으면 좋겠다 오 잘 먹으면 좋겠다 오 잘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와우 너무 맛있어 탕수육 탕수육 음... 따뜻한 맛 엔딩